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 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교보증권영업부의 윤혀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윤혀민 팀장과 이야기를 할 텐데 목요일마다 항상 큼직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이슈 중에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F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파 파이터로 변신했다라는 파월 의장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 FMC 회의 결과를 보고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역시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의 FMC 회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해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부터 시작됐던 F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이 있던 대목이었죠. 역시 오늘 윤여민 팀장님이 나오시니까 또 빅 이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FMC 회의 결과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올해 마지막 FMC 회의인데 사실은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테이퍼링이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횟수, 약간 점도표에서 좀 더 사람들의 시선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한 3번 정도 상향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파으로 변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FMC가 어느 정도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결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화답을 하면서 올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았었어요. 사실 어제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상당히 심했었는데 일단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제 주가에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좀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에 따라서 외인들이 좀 이제 신흥국 통화에서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11월 한 말부터 12월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외인들이 좀 많이 사면서 야 삼성전자 움직인다, 코스피 움직인다 이랬는데 갑자기 또 한 12월 한 9일, 10일 정도도 다시 또 이제 매도세로 좀 바뀌면서 좀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외인들의 어떤 매도세를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타고의 크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또 외인의 좀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 매수가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외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를 보면서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개인 출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약간 정석적인 박스권 트레이닝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 어쨌든 좀 매수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변동성에 관련된 악재들이 있다 보니까 쉽사리 지금 매수를 못하시는 부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매수가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인해서 사실은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원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랠리가 연말까지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간 그래도 시장의 상승에 좀 약간 베팅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이런 FOMC 회의가 좀 나왔고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상승의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 최근에 좀 많이 디커플링이 됐었고 좀 사실 수급도 많이 꼬였었는데 최근에 대선 주자들이 추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이제 돈을 쓸 데가 다시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증시로의 유입이 지금 이제 추경 예산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IT 최근에 조금씩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연초 대비했을 때도 그렇고 여전히 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의 저는 분명히 좀 저점 매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 말고 이제 순수하게 코로나19와 때가 묻지 않은 정말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항암 신약 쪽 개발하는 쪽으로도 지금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J.P. 머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좀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좀 섹터 전체가 좀 꿈틀꿈틀 움직이는 좀 그런 섹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 따라서 저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전히 상승 기조를 보고 있습니다만 뭐 작년처럼 시세가 드라마티컬하게 나온다기보다는 좀 울퉁불퉁한 장세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저가 매수가 여전히 유효한 반도체라든지 IT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최근에 좀 매수가 돌고 있는 어떤 제약바이오 쪽 약간 좀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으로의 어떤 공략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